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건 앞에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B450 메인보드 리뉴얼 표를 들고 왔습니다. 예전 8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표를 보고 여러분 메인보드를 고드시는 거 보니까 조금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8개월 전에 영상은 젠플러스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2000 시리즈 있죠? 2600, 2700? 그런 시리즈밖에 없을 때 올린 영상이라서 지금 바이오스 이슈 있고 화성 문제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게 전혀 포함이 돼 있지 않고 램오버클럭도 젠플러스 규준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은 편입니다. 추천 목록이 지금 와서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젠2, 그러니까 3000 시리즈 와서는 사실 램오버클럭도 잘 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량도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보드에 따라서 불량 증상 이런 것도 다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추천 목록이 바뀌어서 그래서 새로 만들어온 표가 이겁니다. B450 품질비교표 근데 여기 특이하게 X370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 표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8개월 전 거 영상 보지 마시고요. 최근 젠2 시리즈 사서 쓰실 분들 좀 저렴하게 B450 보드 쓰시겠다면 이번 표를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표내용은 저번에 X570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B450 칩셋들로 정리했는 거 뭐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위에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에즈락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즈락 다 B450 보던데 하나만 유독 X370 좀 거슬리죠. X370이 사실 B450보다 상위 칠셋이고 B450보다 떨어지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스토어미 기능을 지원하냐 안하냐. 그런데 여러분이 스토어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빼고 생각하면 이놈이 좀 더 확장성이 좋은 상위 칠셋입니다. 물론 보드 레이아웃에 따라서 고고 칠셋을 쓴다고 무조건 사타 포트가 많거나 USB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위 칠셋을 쓴 보드라는 거죠. 그런데 가기 저렴해요. 처음 나올 때는 한 13만원 하던 보드였는데 지금 8만원밖에 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에즈락 B450 보드에서 제일 싼 HDVR 4.0 단가 절감형 이 제품 빼고는 가장 제일 싼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 램오버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3733까지 램오버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저는 B다이를 썼었고요. 여러분이 C다이 쓴다면 3533이나 3600까지는 쉽게 넣을 수 있는 보드입니다. 물론 뭐 X370 보드를 하더라도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이든의 칠셋이나 오디오 칠셋을 좋은 건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방열판은 상당 좌측 둘 다 붙여놨고요. 모습에 또 그냥 다른 제품들한테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숫자만큼 넣어놨습니다. 에제락 B450 보드는 보시다이피 모든 보드가 모든 보드가예요. 모든 보드가 이 한 놈만 빼고 R4 이 버전만 빼고 VCC 기준 모습 패스 12개씩 썼습니다. 4 플러스 8로 했던 6 플러스 6으로 했던 어찌 됐든 이 한 보드만 빼고 다 똑같은 12개 모습 패스 사용했고요. 거기에다가 스틸 레전더만 리치콘 캡을 써서 캡피스타만 조금 더 좋은 걸 썼고요. 나머지는 캡도 5천 시간 짜리죠. 똑같은 걸 다 썼습니다. 솔리드 캡. 캡에 딱히 품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비교해 봤을 때 가격적으로 얘가 제일 싸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X3.9M 프로4를 추천합니다. 다른 B450도 그냥 쓸만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B450 프로4나 B450 스틸 레전드가 어떤가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보드 아직까지 블루 스크린 이슈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 버전 최신 버전 업데이트에서 해결이 되신 분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된 분들도 있어서 이 보드를 사용할 때 블루 스크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 보드고요. 아마 다음 다음 아니면 다음 바이오스 패치쯤에는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당장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B450M을 추천하기보다 그냥 아직 이슈가 없는 X375M 프로4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즈락 보드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바이오스 들어갈 때 있죠? 검은 화면일 때 미리 딜레이트를 누르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좀 기다렸다가 에즈락 로고가 뜨고 딜레이트 키를 두세 번 눌러서 바이오스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바이오스 진입하다가 어? 에즈락 보드 막 멈추던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진입 방법을 약간 바꿔주세요. 그 빼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X370M 프로4 저렴하고 레모버도 되고 박렬판도 제대로 박혀있고 나쁘지 않은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강추드리고 나머지 B450 시리즈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 블루스크린 이슈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프로4 정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틸레전도는 LAC 기능이 포함이 되어서 전압 강화를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뭐 수동 오버 여러분은 안 하시잖아요. 그냥 PBO 키우는 게 일반적으로 수치가 더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의미가 없고요. 뭐 또 다른 분들은 이쁘잖아요 하는데 그 이쁜 게 문제입니다. 아이오실드 쪽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 있죠. 여기 가드 출력 단자 쪽에 있는 거 그 플라스틱 가드가 바람의 흐름을 막 박아서 전원 보드가 프로4보다도 좀 제법 높게 나옵니다. 한 7, 8도 높게 나와요. 딱히 이 보드가 장점이 없거든요. 스틸레전도가 그래서 저 스틸레전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스틸레전도 이쁘다는 것 빼고는 장점이 없는 보드입니다. 젠2 쓸 때는요. 차라리 그냥 X3치고 M프로폴로 쓰세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B450프로폴로 쓰시든지요. 자 에즈라건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이오스 최신 버전 표기 다 해놨으니까 9 버전을 쓰시고 계신 분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레몬오버가 잘 막혀요. 오류도 좀 잡히고요. 자 이번에는 아수스 에이서스라고 하죠. 거기 보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수스 제품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살만한 제품은 솔직히 몇 종류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자면 일단 이거 MA랑 MK는 램소켓 빼고는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입니다. 방열판도 없어요. 둘 다 둘 다 방열판도 없고 전원보다 당연히 좋은 거 쓸 리가 없죠. 단가 절감형이니까. 솔직히 이 놈 쓸 바에는 저는 에즈락 쓸 것 같아요. 8만원 9만원인데 그냥 에즈락 프로포 쓰겠습니다. X370 얘는 장점이 없어서 0점입니다. 0점 이제 터프 터프 보드 가면 그나마 방열판 달아줍니다. 그리고 램소켓 4개고 램오버는 3600까지는 무난히 되는 거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아쉽게 3AB 버전이에요. 3ABB 버전이 아닌 거요. 약간 처집니다. 바이오스 버전 에즈락만큼 빨리 업데이트해 주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램오버한테 이상이 없고 아직까지 아수스 보드에서 큰 문제가 있다.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다. 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안정성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안정성이 문제없다고 전원부가 구린 싸구려 보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수스 보드 중에서 그나마 살만한 거 전원부가 나쁘지 않은 거 어떤 게 있나요?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텐데 요 10페이지라 적혀있는 거 있죠. 요 놈이 사실 10페이지라고 하지만 딴 애들은 1페이지당 3모스펫인데 얘는 1페이지당 2모스펫입니다. 아 물론 모스펫 총 숫자로 따지면 16개로 가장 많긴 합니다. 가장 많아요. 그리고 사운드 칩셋을 1200 칩셋을 썼기 때문에 887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나름 상위 칩셋이에요. 아쉬운 건 이더넷 칩셋이 인텔 게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아쉽고요. 그런 걸 따지자면 방열판 상당 측면에 다 있고 거기에다가 저음보도 조금 더 튼실하고 가격도 12만원 정도로 비교적 아수스 거 치고는 비교적 저렴하고 이슈도 없었고 램클럭도 36배까지 들어가는 이 제품은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꼭 기억이 되세요. 토프 프로입니다. 토프 플러스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토프 프로입니다. 토프 플러스는 왜 추천 안 해요 하면 토프 플러스는 얘네들하고 전원부가 똑같아요. 그냥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MA나 NK랑 전원부가 똑같고요. 여기 방열판만 추가된 제품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딱히 추천 목록에 넣기는 좀 애매하고요. 물론 얘네들도 딱히 이슈는 없고 보시다시피 램오버도 비슷하게 될 거라 이상은 됩니다. 램소켓도 4개고 사운드 칠실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토프 플러스나 프라임 플러스는요. 이 두 제품도 추천하겠죠. 힘들고 내려가면 스트릭스 제품은 나쁘지 않아요. 스트릭스 제품은 왜 나쁘지 않냐면 전원부야. 어차피 얘네들하고 똑같아가지고 추천하기 좀 힘들긴 한데 스트릭스도 전원도 좋은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가격만 비쌌지. 그래도 이 단의 칩셋이 인텔 칩셋이고 오디오 칩셋이 리얼텍 1220 썼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가격을 보면 나빠요. 이 가격에 이거 사면 호구죠. 진짜 이 가격에 이거 사면 호구입니다. 절대 이 가격에 이 제품을 사는 거 추천되지 않습니다. 전원부가 표시라는 게 티가 나거든요. 얘가 온도가 꽤 높게 찍혀요. 장점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터프 프로보다도 못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차이점은 인텔 랜을 썼다 좀 더 차이점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스트릭스 라인은 아수스가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바이오스는 가장 최신 버전인 아개사 1003ABB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어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진짜 장점이 없기 때문에 스트릭스 F는 비추천하겠습니다. 스트릭스 I는 또 달라요. 스트릭스 I는 얘가 리얼 6페이지에 들어가 드라이버 모스 IR3553을 썼어요. 그래서 전원번호도 생각보다 뜨겁지 않게 나오고요. 거기에 뭐 와이파이 기본적으로 장착될 거예요. 물론 속도는 그리 빠지 않아요. 867 mbps가 나옵니다. 그럼 램오버도 그냥 되는 편이고요. 가장 최신 바이오스 적용이 다 되어있고요. 나쁘진 않아요. ITX 메인버들 꼭 사야 한다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품질이라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수스는 쭉 다 봤을 때 살만한 거 하나밖에 없다. 터프 B40M 프로 정도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수스 이어서 정량으로 넘어가고요. 기가바이트 한번 보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AS가 CS이노베이션 좀 마음에 안들지만 어쨌든 PC 디렉트 디렉트 거 사면 되니까 제품을 쭉 볼게요. 얘네는 거의 모든 제품이 전원부가 똑같아요. 다 그냥 실패해지고 4 플러스 3입니다. 근데 뒤에 3은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C 부분은 부하가 심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뭐 ASUS 그러니까 아수스랑 비꼈을 때 똑같은 VCC 코어 부분에 들어간 전원부는 다 4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장점이 딱히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금 어로스 B40 제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량이 있습니다. M.2 인식 분량이나 일부 풀뱅이 인식이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램이 그런게 아니고 풀뱅으로 꽂았을 때 일부 램이 인식 분량이 생기고요. 그리고 M.2 제품 일부가 인식 분량 호환성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생기더라고요. 특히 2개 꽂았을 때 어로스 이거 한두 분이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지금 고객님 중에서 세 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단아와 평가 찾아봐도 이런 얘기가 몇 개 올라오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하실 거면 그냥 PN980 같이 널리 쓰이는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70 에버라든지 널리 쓰는 걸 사용하시고요. 두 개 꽂지 말고 한 개만 꽂아서 쓰시고요. 메모에도 어지가면 풀뱅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엘리트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원부가 그냥 부실하잖아요. 거기다 또 특별한 장점도 없어요. 아 램오버는 솔직히 엘리트가 좀 잘 되더라고요. 내가 해봤는데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은 B40 어로스 엘리트만큼 램오버가 잘 됩니다. X570 엘리트는 잘 안되던데요. 대체적으로 기가바이트가 램오버 안되는 건 종특이죠. 근데 특이하게 얘는 어둠도 됐습니다. 그래서 램오버 쪽에서는 테크는 안 걸겠는데 방렬편도 테크는 걸 것 같고 보시다시피 리얼텍 사운드 리얼텍 이더넷 칩셋 부실한 전원부 장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살 게 없습니다. 그나마 어로스 프로 와이파이 버전만 봤을 때 아니면 그냥 어로스 프로 얘네들은 이더넷 칩셋 오디오 칩셋을 상위 칩셋을 썼기 때문에 3600 정도 꽂아 쓸 거고 거기에다가 난 사운드랑 이더넷 칩셋 좋은 거 제품 그리고 외형적으로 이쁜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까지만 딱 추천드릴게요. 강추라는 얘기 아니에요? 얘는 와이파이도 좀 구려요. 속도가 433 MBP 했습니다. 딴 애도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이죠. 그냥 상위 사운드 상위 램치셋만 생각한다면 이 제품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지 별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아니에요. 저하테면 그냥 이덴티셋을 포기하고 터프 B450 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ITX 제품도 별로입니다. 리얼 4 페이즈인데 페이즈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IR356 꽤나 좋은 드라이브 보스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원부 언더가 별다른 쿨링이 없을 경우 110도까지 찍히는 거 해외 리뷰로 나왔습니다. 와이파이 암으로 좋은 걸 넣으면 뭐해요? 온도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기가바이트 ITX보드는 별로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에즈락 ITX보드는 왜 빼셨나요? 품절이라서 뺐어요. 단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뺐습니다. 자 기가바이트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MSI 거 한번 봅시다. MSI는 RCDP CS 이노베이션 밖에 AS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나왔죠? 제 입으로 읽지 않을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MSI 전체 제품과 통째로 부팅 분량 일수가 있습니다. 부팅이 늦게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계속 부팅이 안되고 멈춰있다거나 더블 부팅이 생긴다든지 이게 좀 문제예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언젠간 해결해줄 것 같지만 당장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바이오스도 보시다시피 3AB 버전이어서 가장 출신인 아예사 3ABB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고요. 지금 베타 바이오스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8월달 기준으로 추석이 끝나고 하는데 신규 바이오스를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고 당장은 추천드리기 힘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MSI가 중저가형에서는 조금 좋은 부품들을 썼어요. 보시다시피 아까 딴 애들 다 얼마 어떤 거 썼어요? 12개 썼죠. 모스페. 토프 프로 빼고 근데 얘는 16개 썼어요. 토프 프로랑 똑같은 16개. 이게 차이가 제법 있는 게 그래서 그런지 MSI 제품군들이 동일한 부하를 보일 때 가장 온도가 낮습니다. 뭐 온도 센서 페이크를 쳤다는 거를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측정계를 졌을 때도 MSI 것들이 보통 온도가 낮게 나옵니다. 액티브 쿨링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패시브 쿨링 상태에서 그래서 전원부가 좋은 건 확실히 티가 난다는 거예요. 구성이 좋은 게 티가 났어요. 그리고 렘무버가 MSI 제품군들이 대부분 다 잘 됩니다. 심지어 박혜포 맥스는 제가 비다이를 넣고 3800까지 넣어봤어요. 물론 4200 이렇게 오버도 되는데 3800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1대1이 3800이 끝이기 때문에요. 전워만 보던데 1대1로 3800까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추가 점수도 좀 주고 초창기에 박혜포를 엄청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느리고 부팅 분량 이슈가 한 40대 중에 두 세대씩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추천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박혜포는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 손 좀 댈 줄 아신다면 박혜포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라면 박혜포 지키고 차라리 터프 프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박혜포 EU 제품은 전부 다 상당히 괜찮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맞죠? 전원부 쪽에서는요. 그리고 얘네가 또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사운드하고 이데넷칩에서 좋은 거 써놓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B450 게이밍 프로 카본요. B40 게이밍 프로 카본이 와이파이도 전제품군에서 제일 좋은 거 썼습니다. B40 중에서 모든 면에서 마음은 드는데 지금 품절 상태라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왜 품절 시켰는지 너무 아쉽네요. 내가 만약에 한 15만원 정도에 아니면 16만원 정도에 가장 좋은 보드를 쓴다고 하면 젠투를 사용할 때 그럼 저는 이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판매 재개되기를 기다리며 이 제품 극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부팅 불량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언급을 안 했는데 바주카 플러스도 사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박교포 맥스랑 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딴 애들은 다 기판 사진을 확인했는데 바주카 플러스 자료 찾아보니까 박교포랑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는 있었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확신을 못해서 일단 바주카 플러스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거고요. 만약에 진짜 박교포 맥스랑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가성비 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박교포보다 많은 사니까 그리고 게이밍 ITX 플러스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추천하기 좀 어려운 게 전원부는 괜찮은데 와이파이 그러니까 와이파이 때문에 이거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와이파이가 조금 부실해요. 인텔 거 AC3168 썼는데 이러면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것도 추천하기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B450 ITX는 애즈라켓을 개선할 것 같은데 애즈라켓 지금 단종 상태라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게 B450 ITX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MSI는 여기까지 마치고 마지막 남은 하나 딱 있죠. 바이오스타 바이오스타도 B450 모두 한 개 내놨습니다. 바이오스가 여전히 엉텅그리고요. 가격은 가장 쌉니다. 전제품권에서 근데 장점이 없어요.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미안해 바이오스타 미안해 EMT 근데 널 추천할 수는 없어 욕을 먹을 거야 그 돈 얘는 추천할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이 표 리뉴얼된 표를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추천 뭐 했습니까? X375 M 프로 4 아니면 B450 M 프로 게이밍 터프 제품요. 혹은 B450 M 프로 사실 이거 추천이라기보다 지금 아시델피 게이밍 프로 카본 AC가 없으니까 인텔렛하고 리얼텍 써놓은 놈이 이 놈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까지 기가바이트는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도 박격포나 토마워크 맥스는 좋은 제품입니다. 초기 부팅 분량만 걸리지 않으면 얘네들은 충분히 좋은 제품이고 언젠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제품 또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B450 리뉴얼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만약에 내가 틀린 게 있거나 아니면 별다른 궁금증이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밑에 언제든지 리플로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파가셔서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최신 버전 기준은 당연히 오늘 낮자 기준이에요. 한 달 뒤에 보고 안 뒤에 바이오스 최신 버전 딴 거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B450 보드가 렘 오버 3533이나 3600까지 들어간 거를 제가 만져본 것 중에서는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렘 오버가 문제라서 B450 사기 좀 아쉬웠던 분들 지금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면 렘 오버 다 잘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본인의 메모리가 꾸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주제 얘기가 많았는데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B450 메인보드 추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